야야야야 야야야 어 야야야 서..선배님 어 어 아 어 춘표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겠니? 전 정말 실수로 구두는 당장 똑같은 걸로 사드릴게요 어 나보다 돈 많아? 네? 돈 많아도 안될걸? 이거 피렌치에서 장인이 만든 구두인데 뭔 수로 당장 똑같은 걸 사줄건데 뭔 수로 당장 똑같은 걸 사줄건데 죄송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뭐든 다? 네 핥아 네? 핥으라고 선배님 뭐든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 선배님 그만두지 못해? 야 얘 뭐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어? 너 사과했으면 충분하잖아 이건 또 연 오질 아파 어 2학년 너 귀국한지 얼마 안됐나본데 여긴 아메리칸 스타일이 금지거든 말이 짧다 아 그러셔 니가 바르고 유명한 원더브라야 난 또 원더우먼 어쩌고 해서 S라인에 D컵 정도는 기대했는데 완전 안습이구만 실망시켜 다행이네 주제 파악 못하고 오지랖 넓은 게 니 컨셉이냐? 남년에 나서긴 왜 나서? 남 아니고 친구야 부자들 사전에 친구나 우정 뭐 그런 단어는 안 키우나 보다 우정? 그 대단한 우정 구경 좀 하자 핥아 뭐? 니가 대신 핥으면 없던 일을 해주지 너 켜가 도망갔던isz 둘 넓 셋 둘 뭐야 너! 너보다 돈 많냐고? 그 돈 다 니가 벌었냐? 뭐? 오지랖이 컨셉이냐고? 부자 부모 백 믿고 뻘짓하는 놈들 가만히 안 놔두는게 컨셉이다 왜! 우리 집에서 2,500원인데 강남 수준으로 계산했거든? 그래도 안 빠지면 갖고와 뭐야? 저 물건 대체 뭐냐고! 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준비나서 왜 저래? 아무래도 오늘 충격이 너무 컸나? 내내 저러고 있다 내가 수영장 때문에 처음된다 내 진작 이런 학교 다녔으면 올림픽 나갔지 나갔지 응 뭐야? 여기다 뭐야? 구주평 야 왜 아까부터 실실거리고 있냐? 지금쯤 아마 뚜껑 제대로 열렸을 거다 누가? 혹시 세탁소? 아직도야? 그만 오늘 며칠째지? 일주일 지났잖아 오케이 내놔 거이들 전화번호 좀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F4한테 제대로 덤빈 여자앤 처음 아니야? 하긴 뭘 내가 다 띄엄띄엄 봐주면서 하니까 그런거지 좋아해 다 띄엄 구, 구주표! 야! 구주표! 야! 거기서 와! 구주표! 야! 너 어떻게 해? 나랑 얘기 좀 하자, 구주표. 나 할 얘기 없어. 그리고 너, 나 다시 아는 척하지 말랬지? 난 할 얘기 있거든? 난 없어. 난 있거든? 야! 아이씨 울지마! 할 얘기 있다고! 야! 야! 구주표! 야! 구주표! 구주표! 아이씨! 절로 가, 이 찐들아! 야! 구주표! 할 얘기가 있다니까! 구주표! 야! 구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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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타! 저 녀석 잡으면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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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My heart 너를 바라보며 Bang Bang Boom 너의 맘에 밤을 새고 저지야 그 사람의 꿈이고 어느 한 번 더 빛난 내 스쿠터 We are all out we go We 햇살은 우릴 비춰주죠 이제 고백할래 용기는 말하죠 세상 누구보다 더 널 사랑해 나는 너 하나만 바랄게 아프게 하지 나는 너 하나만 가질래 Get up, stand up, my heart 너를 바라보며 bang bang boom That's the jumping night baby 단숨을 사로잡는 레이더 터지듯한 내 맘을 dynamize Yes, that's your Get up, 더 크게 stand up 두근두근 좀만 도망갔어 민뚜렛 좀 더 내게 다시 로 커져가는 애써 난 bang bang 너 하나만 가질래 Get up, stand up, my heart 너를 바라보며 bang bang boom 그래, 따가와줘 baby 적선을 바라보는 레이더 다툼한 너를 기다려 웃어 Get up, 따가와, stand up 조신들어, 자긋다글 내게 watch me 점점 내게 다시 로 터져가는 애써 난 bang bang boom 죽고 싶어? 적 어떻... 끊어! 끊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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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만! 아이! 그만! 그만해! 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누가 여자한테 그딴 만화로 굴러 가르쳤어? 어? 아이! 좀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야? 누나? 미안. 못난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해볼게. 우선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 듣고 싶은데, 괜찮지? 아, 저는 우리 집 출입 금지야! 너부터 출입 금지 당하고 싶어? 자, 가자! 아, 출입 금지라니까! 조심히 따라와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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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